분명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2025년 1월 제이스에서 뮤지컬 등본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바다를 가로질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가 돌아오느냐고요 아무래도 그건 아니겠죠 사실 이 뮤지컬은 제가 어려서 너무너무 좋아하던 디즈니 영화를 기반으로 만든 작품인데요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이 곡을 매일 피아노로 반주하며 노래를 하며 정말 행복해하던 뭔지 좀 아시겠죠 바로바로 Little Mermaid Junior 여러분들 모두 가야 될 바로 그 인어공주가 JCS 뮤지컬 작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혹시 Little Mermaid 인어공주 이야기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유명한 클래식 동화 작가 한스 크리스틴 앤더슨이 쓴 많은 동화 중에서 누구나 정말 알고 있을 그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로 송꼬피는 바로 그 작품인데 바다 밖한 육지 세상을 너무도 열망하고 알고 싶은 인어공주가 자신의 목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랑을 찾아가는 다이내믹하고 판타스틱을 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그런 작품이죠 그 이야기가 디즈니 만화 영화로 1989년 만들어지고 아예 어른 할 것 없이 모두의 favorite movie가 되고 나서는 2007년 브라드웨이에서 Little Mermaid 뮤지컬이 선보이게 되는 거죠 그 후로는 Beauty and the Beast 그리고 Lion King 그 모든 뮤지컬을 뒤이은 디즈니의 최고의 뮤지컬 작품으로 브라드웨이만 아니라 세계 모든 곳곳에서 공연을 울리면서 뮤지컬 또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지난 2023년 봄에 사실은 Little Mermaid 74판 영화가 나와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음악들과 어우러진 인어공주의 그 아름다운 작품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죠 자 2025년 1월 우리를 바닷맨 가득한 환상의 세계로 데려다줄 Little Mermaid Junior Mary Poppins가 12번째, Winnie the Poo Kids가 13번째 그리고 바로 이 Little Mermaid Junior는 14번째 뮤지컬 작품이 되겠네요 놀라운 발전과 성장을 이루고 있는 우리 JCS 학생들에게 바닷속과 바다 위 세상을 마음껏 헤엄치게 할 Little Mermaid 우리 한번 모두가 할 만한 그 노래를 불러보면서 기다려볼까요? 그렇죠?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olha야 Concord이 이스라엘 스태클, know how to wear him That's why it's rocker Under the water, carryin' the king Down in the bucket, under the sea